원래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봅시다. 음... 아, 진짜... 아, 그치?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. 야, 그래서 이렇게... 그 낯선 다음은 어떻게? 네... 나나 가독성은 괜찮네? 다가 보고 싶다. 또 어젯밤 쓰지 뭐지? 정답 게임 잘하는 게 있어. 세구 소품 했었어. 봤어. 날아주지? 날아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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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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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l